창원 주남 저수지의 녹조가 확대돼 저수지 절반 이상의 녹조가 발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조는 주남 저수지와 주천강이 연결되는 배수문 인근에서부터 용산 선척장, 산남 저수지 연결 배수문까지 길고 넓게 형성돼 있으며 수초가 없는 곳은 더 심하게 발생해 있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현재 주남 저수지 녹조는 2018년에 합천창령부에 발생한 최악의 녹조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